싱싱한 친구 유빈 네 인경방 싱싱하게 영복 김장균 김국영 김국영 장래의 희망은? 잘 좀 빼야되겠네 김장균 이세용 이세 뭐라고? 이신호 이신호 최연준 싱싱한 우리 미팅 중 어린이들 김장균 이친 이친 차은성 이세준 홍영 홍영 송영찬 홍영 정민호 홍영 정민호 선수는 수완 분을 이제 좋아하는 저는요 잘 모르는구나 네 생각해봐 다같아봐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름은? 몰라요 오늘 수완이 몇대몇수인게인것 같아요 아 그런 말씀 없어? 열심히 푸시고 우리 선수들 나올게 손바닥 쳐주세요 비테링 뛰어디는 앞을 보시고 화이팅! 한 번 해볼게요 큰소리로 우리 선수들 힘을 줄 수 있도록 화이팅! 다시 한 번 화이팅! 잠시만요 우리 풍원의 전사들이 오늘 오뮤의 그라운드에 입장합니다 옆에 한 박시로 반성을 함께해 주시고요 축구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선수들 모두 인트로 인트로 보내주시면 미래의 푸른 전사의 꿈을 갖추고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팬 여러분들의 많은 말씀을 요새 한번 부탁드립니다 축구의 선수 빛이